2부 첫 번째 순서로는 그린필즈라는 노래입니다. 이 발표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195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. 브라더스 4라는 4인조 그룹이 불러서 많이 알려졌던 노래입니다. 저희도 4인조로 해서 그린필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부 첫 번째 순서로는 그린필즈라는 노래입니다. 3부 첫 번째 순서로는 그린필즈라는 노래입니다. 1부 첫 번째 순서로는 그린필즈라는 단일을 물러ขchen십니다. 3부 첫 번째 순서로는 그린필즈라는 노래입니다. 3부 첫 번째 순서로는 Bolívararian instinctive 공간입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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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좀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은 많이 알 수 있는 노래겠고요. 아직도 이분들이 활동은 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건 확실하다고 합니다. 굉장히 오래되면. 네, 팔십. 그러니까 우리도 팔십 거지 공연한다는 게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팔십 거지. 열심히 건강관리해서 노래 부도록 하겠습니다.